오늘 은혜 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 시간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원의 가족들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많은 기도와 생각 속에서 아마 인도를 받아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빌리포스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벽두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머릿속에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SNS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미 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학공부 또 다이어트 금년 이런 신년 결심과 관련된 아이템들 흔히 이걸 보고는 결심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연말과 연초 몇 달 사이에 다이어리 판매량이 대략 한 110%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고 또 생활계획을 짤 수 있는 이 플래너 또 스케줄러 이런 판매량들이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증가를 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다는 거죠.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단골 목표로 자주 등장하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약 한 30-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 초에는 이만큼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지만은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는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자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다.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또 자기의 길을 놓고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목표는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인도하고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2022년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음의 경령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어떤 경령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우리 금요예배의 말씀처럼 마이웨이가 아니라 히즈웨이 나의 경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령 속에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지역현장 속에서 24의 응답을 누리며 또 라스트천을 이루는 본당헌당의 주역으로 또 70인 제자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언약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부분 아마 뭐뭐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뭐뭐 해야지가 아니라 뭐뭐 하고 있는 중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뭐 해야지라는 것은 아직도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해야지는 아직까지 새해의 결심과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지금 기나긴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빠져서 그것저 자신들의 현실과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전혀 무감각하게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기도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가 없다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진다라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정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느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아닙니다 그거는 며칠 못 갑니다 사단은 그런 것 하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말씀의 열심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세일을 행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누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겁니까? 누가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할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24시 보좌의 은혜 속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국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과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과 현장, 내 직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올인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 구원을 행하시고 나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 되는 보좌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24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금 24 속에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선포된 우리 성구영신예배와 우리 본부 원단 세강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는 언약화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언약의 시작을 이루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빌리포스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2022년 많은 교획과 또 중요한 여정들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빌리포스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리포스는 바울이 빌리포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원뿌리는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인도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성령 인도에 맞아 들어갑니다 내 생각의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올 한해 우리 70인 제자운동 또 지역운동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70인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당장 70군데 현장 지역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어느 지역으로 어느 현장으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 문이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어디 멀리 가서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 전도와 영혼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이 전도는 현장에 가서 해야지 전도는 어디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갈 수 없어요 매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 위에서 베푸시는 보좌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번 한 주간 강단과 또 오늘 주시는 현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빌리포스 1장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겁없이란 말은 무대포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바로 영혼구원 생명 살리는 것이 1순위가 될 만큼 그 중심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받도록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믿음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충만과 믿음충만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복음으로 여는 새해라는 강남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의 2022년 첫 사역의 시작이 감사하게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평소에 전도 대상자를 줌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이런 이런 분이 있다 자기와 친분이 있는데 너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딱 하나 복음이 없다는 거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직 조금 약하다는 거죠 제가 카톡을 보내서 집사님 제가 한번 만나도 되겠냐고 하니까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식당에서 잠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얼마나 철저하냐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딱 김치를 제일 먼저 먹어본다 그 김치를 먹어보고 김치가 맛이 없으면 절대 다른 반찬 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꼬맹이가 참 대단하죠 별난 아이인 거죠 이분은 하루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누구 만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리 보통 먹는 거로 풀고 남 욕하는 거로 푸는데 이 사람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책에서 위로를 받고 책에서 평안을 얻고 책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분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자기가 절에도 많이 가보고 본인의 표현이 자기가 성직자 종교인들을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늘처럼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오늘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결국 영접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분이 뭐라 얘기하느냐 영접할 때 마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려가지고 도저히 영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의 첫 사역의 첫 발걸음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어제도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또 해야 되고 또 어제 8시간 전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했습니다 8시간 전에 또 지금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새벽 예배 또 지금 한 3, 4시간 뒤면 또 오전 10시에 또 목요사역자 조장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마음으로도 여유가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직 영혼구원을 향한 그 어린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씀은 받았지 마음의 여유는 없지 그래도 스틸 버닝 아니 가슴이 버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쁘다고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에 남양주에 있는 한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요양원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는 날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오빠 집에 오빠 집이 남양주 태계원에 있습니다 거기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님 영접하셨으니까 확신과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오빠 있다는 거예요 오빠 그 오빠의 올케가 또 갑자기 집에서 고기 굽다가 바닥에서 미끄러 넘어져서 머리를 꽉 부딪혀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혼수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와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현장입니까 근데 하필 수요일이야 하 참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죠 시간을 내서 이제 갔습니다 오빠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 오빠분 탁 보자마자 얼굴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경찰 하셨나 근데 알고 보니까 30년 군생활 중령으로 중령으로 예편하신 거죠 얼마나 강직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작전 참모부터 시작해서 군 현장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어렵게 어렵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복음을 억지로 꺼집어냈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그래도 예의가 있는지 다 듣긴 듣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듣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영접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는 또 받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준다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 속에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어머님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어머님 기도하면서도 기도 속에 또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 넣어서 또 들으라고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지교의 운동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0명 다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70군데 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부터 한 현장을 놓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 알바가 아닙니다 나는 뭐 하면 되죠?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만 하면 됩니다 한 현장을 놓고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현장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70인 제자를 그 70인 제자가 펼치는 전도운동의 문을 지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 나중 영광의 응답 24를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 3 2